안녕하세요 소아빠입니다 여름 대표적인 부시리 부시리 손질하는 영상은 바빠서 못 올렸고 썰어서 탈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과연öm 여름엔 역시 부시리 살이 정말 좋습니다 고추냉은 천천히 먹는 집에서 이곳은 이치랑 모둠회로 나갈꺼야 머리는 구이로 하고 매운탕 좀 챙겨드려 지고기 좀 써줘 지고기 좀 써줘 이 맛은 없어서 그리고 이 맛은 이 맛은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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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racks 졸업하고 있습니다 공짜 살고 있네 기라스 살고 기라스 부시리 살고 부시리도 살고 좋아 얼마나 부시리는 지금 다 살고 있네 원래 부시리는 여름 고기 같아 참동도 맛본고 떡볶이 맛본고 그리고 감정도 맛본고 빨리 해 어머니, 고추리 하나만 더 주봐요 이거 말고, 난 고추리 하나 빼놨네 고추리 고춧가루 매운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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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합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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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되었습니다 부실이 살 진짜 좋죠 한접씩 완성 됐구요 감사합니다 여름에 방어는 진짜 별로던데 확실히 틀리네요 히라스라고 많이 하죠? 확실히 여름에 맛있는 것 같아요 10kg 들어왔어요 아까 한 마리 팔고 또 한 마리 팔고 한 마리 팔고 먹기 오징어 오징어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춧가루 루시코 호박 맛 루시콤 다음날 루시콤 루시콤 보러가 루시콤 Dev 루시콤 김치 아니 누가 그냥 갔는데? 아직 안갔다 이거다 아니 이 카드 말고 그러니까 8만원 아직 안가셨다고 용서증 받으셨어요? 안받았죠? 결제가 안되면 글자 보세요 다시 받으세요 응 글자 잠깐만 이게 결제가 안된거 같은데 지금 보세요 안됐죠 그 마지막에 서명을 안하면 안글자 서명을 안해가지고 그게 안나왔버렸다고요? 탈부 말고 서명을 안해 저는 무게리죠 네 맞아요 8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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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만원인데 먼저 뭐 늘렸는데 하필거 길러서 길러가? 네 6만원은 아니다 2만원 더 해야된다 8만원인데 음 맞다 엄마 한다 한다 아무튼 이거 돌돔은 여기다 올려놨어요 보세요 자 두 접시 다 완성됐습니다 반응 50만 원 1만원 50만원 네 마 predis 4만원